LA 시의회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출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시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보수조항을 어겼는지 여부와 탄핵에 소추될 만한 중경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연방의회가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정 헌법에 나와 있는 보수조항은 연방정부 관리가 외국 정부로부터 대가나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건축서비스를 위한 트럼프 상표 독점 권리를 따내는 등 개인의 영리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편 시의회의 이번 결의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자 보호도시들의 연방기금을 삭감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의 조치로 풀이됩니다.